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 입니다 자 9월 멤버십 추천 종목 이후에 오늘 일주일 뭐 한 8일 9일 정도 지났습니다 종목들 리뷰를 해보고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 하나 더 드렸는데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몸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약골이고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음식들 회전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염 같은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저도 살짝 왔다 갔고 주변에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고생하시던데 여러분들도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멘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한지 좀 있으면 2주년이 다 됩니다 2주년이 되요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저도 사실 구독자 10명 20명 때부터 한명 한명 늘어나는거 다 몸으로 느끼면서 2년 정도를 운영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음 그래서 vip 멤버십 이라는 제도를 제가 2020년부터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워낙 악플도 많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특성상 성격이 좀 급할 수 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또 기분 좋아지고 좋을증 같이 저도 마찬가지 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많이 부담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종목 추천드리고 하는거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종목을 드리자 해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vip 멤버십을 3만원 혹은 6만원 이렇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2020년 1월부터 지금 9월달 종목까지 매월간 정산을 해보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거를 반도 못 먹고 판 종목들이 많아서 정말 민폐 캐릭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아무튼 현재까지는 기존 월간 종목을 제공했고 장중 코멘트를 일반에게도 그냥 공개적으로 제가 리딩 형식으로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2020년 9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중 코멘트를 회원 전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진 변화가 원래 알람을 받지 못했다 라는 분들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저도 유튜브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포기했는데 왜냐하면 유튜브는 고객센터라는 게 따로 없어요 캡처해서 신고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업체와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 전용으로 변경해서 제가 장중에 글을 쓰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일단 장중 코멘트조차도 회원 전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장중 리딩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때에 맞춰서 올려드리는 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떨어질 때도 됐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9월까지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코멘트는 제가 메모장에다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들을 써놨어요 오늘 댓글 보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종목들 제가 매도 쌓인 뭐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 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매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15%가 더 올라버리고 이러니까 좀 약간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쭉 보시면 SK케미칼 빠졌다고 댓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구체적인 액수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데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이슈 덩달아서 상장 이슈에 따라서 한국금융주의주가 이제 모회사죠 한국금융주의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에요 이제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슈 혹은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단기로 좀 움직여서 사실 저도 신기할 정도로 좀 단기로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현대차나 SK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촉박하게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댓글 얘기했고 비꼬거나 핑계대는게 아니라 아직 안오른 종목은 그냥 대기하시면 돼요 이게 또 오르면은 어차피 제가 2년동안 방송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안오른 종목이라고 해서 몰래 빼버리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신뢰를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오른 거는 대기하구요 혹시나 또 많이 빠진 것들은 같이 또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10개 하면 10개 다 절대 못오르고 5개 올라도 많이 오른 거죠 사실 보통은 7개 빠지고 3개 오르잖아요 그 3개 중에서도 다시 빠지고 그런게 주식인데 조급히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굴 원망하거나 라는 내용들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써놨는데 일반인들은 누군가가 종목을 주죠 야 이거 사봐라 혹은 TV에서 뭐가 우연히 튼 주식 방송에서 KMW가 좋다더라 지금 KMW 온 동네방네 전부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제가 우연히 접한 주식 방송, TV, 뉴스, 신문 KMW 안 나오는데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종목을 주거나 우연히 접합니다 KMW 우리는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빠졌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 발짝 늦으면 또 누굴 원망하거나 조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매도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도사인까지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이상 동안 매도사인을 거의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은 잘 못 팔면 또 이게 오르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오히려 원망을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좋다고 올랐을 때 제독거님 좋습니다 하다가 못 팔고 저는 팔았는데 못 팔고 빠지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고 다음 종목 물리게 되고 현금 보유하는 거 없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인은 웬만하면 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하시면은 적어도 큰 손해는 안 보거든요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도사인 이후에 다시 빠진 거 봐서 그렇죠 이게 보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움직였을 때 뭐 어쨌든 여기서 사겠죠 우리는 뭐 여기서 사거나 제가 웬만하면 고점에 있는 건 잘 추천 안 드리니까 어쨌든 여기서 사서 혹은 여기서 사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정고점이라는 게 무시못하는 아주 차트의 중요한 지표거든요 특히나 세 번째면은 더더욱 중요한 지표고요 3중 천장형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서 매도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뚫으려면 전에 있던 이슈 전에 있던 코스피의 시장 상황보다 더 좋아야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도 못 뚫었고 이때도 못 뚫었는데 지금이 과연 이 전보다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전 고점 차트상으로 매도사인을 드리는데 이제 뚫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팔고 나오는 거죠 깔끔하게 물론 이 전에 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레벨이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레벨업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전 고점들이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아무튼 저의 투자 스타일은 여기서 매도사인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저는 자주 보죠 업종별로 같이 묶어가야 되는 좋은 장이라고 하면 글로벌 증시가 받쳐주는 상황 현재같이 단계 악재 가능성이 지속될 만한 단계 악재 가능성이 낮은 그런 시장 분위기를 봐서 좀 종목을 고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일반 유튜버나 뭐 일반 개인투자자라면은 아니 뭐 아니면 말고 물리면 들고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큰 자금을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근거 하나하나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려도 좀 언제까지 보자 라는 그런 어 좀 희망 같은 그런 재료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잔소리 같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중에서 오늘 제가 bgf 리테일을 장중에 회원전용에 코멘트에 올렸습니다 0.8% 때 들어갔고 장마감 2.05%입니다 1% 정도 수익인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수준에서 마이너스 4% 정도 되면 일단 손절입니다 왜냐면 다 들어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리고 gs 리테일은 자회사에 호텔이 있어서 일단 gs 리테일 gs 25신가요 gs 25인가 아무튼 이 편의점과 CU 있잖아요 자회사에 호텔 보유하고 있는 gs 리테일보다는 일단 편의점 비중 해외 비중까지 높은 bgf 리테일이 더 괜찮다 생각돼서 일단 1인 가구 편의점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더 지속된다 라고 보는 가정하에 일단 bgf 리테일을 단기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코멘트가 어 저를 따라와 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bgf 리테일이 일단 보세요 차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중 바닥이에요 3중 찬정형이 신뢰도가 높은 것처럼 3중 바닥형도 매우 신뢰도가 높은 차트입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구요 지금 현재 편의점 주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사실 저도 좀 의문입니다 다행히 아 불행히도 맥주나 뭐 편의점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외출에 한몫하는 그 편의점 바 있잖아요 편의점 바 9시에 이상에도 사람 바글바글 했었는데 현재로선 9시 이후에 그 편의점 바도 막으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전보다 더 실려 있고 좋은 모습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4%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전 지지선을 강하게 하락한다라는 가정하에 손절하고 과감하게 털고 나오시는 거구요 일단 차트상으로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회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구요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9월 VIP 멤버십 그 드리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KM과 현대차 서진 시스템을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보유하셔야 되고 그래서 KM은 이번주에 팔고 나왔었고 지난주에 팔고 나왔고 아 지지난주네요 그러고 보니까 서진 시스템과 KM 묶어서 보시고 현대차는 뭐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구요 SK하이닉스는 8만원 바로 밑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지금 아무래는 물려있으실 테고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로 홀딩이구요 단타로 몇 종목 보유한다 KM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KM은 뭐 어쨌든 안테나 중국형 매출 증가하고 5G는 대표적인 지금 2019년, 2020년도 최대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코로나가 개선될수록 더 큰 회복세다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KM 수급이 기관들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주 지난주 말부터 이번주까지 엄청나게 개인들 매수세가 지금 가담되고 개인들이 문의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8만6천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지만 8만2천원에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지켜보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파는 건 다시 잘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10% 이상의 수익은 대부분 나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던 게 유럽종양학회에 있었던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9월 19일부터 22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에서는 유한양행, HLB, 이수, 메드팩토 등이 참가했었고 9월 멤버십에 메드팩토를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메드팩토 메드팩토 때문에 웃다가 울다가 하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시장 분위기가 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6월부터 이어져 온 엄청난 강한 랠리 속에서 지금 약 10% 정도 하락 이후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약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증시 중국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행히도 버텨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차트가 지난번 내용들이랑 조금 다르구나 저도 좀 소심해진 부분이 있었고요 포스피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2350 아 이건 8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게 일단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지난주가 장중 내내 그 주중 내내 빠지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편승하자 하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일단 2350에서 2380까지 강보합 수준으로 잘 잘 버텨내고 있는 그런 코스피입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일단 미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 기술주들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일본 한국 중국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손실까지 만회해준다는 뉴딜펀드 엄청 이슈잖아요 뉴딜펀드 에너지나 신재상 에너지 쪽에 이슈가 좀 생기면서 시장을 방어해줬고 개인들 수급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5G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예요 10일 9월 10일날 ECB의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ECB 통화정책이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아주 심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통화를 정책 통화정책을 또 펼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드리면 유럽에 코로나가 이렇게 증가하면 어쨌든 돈을 좀 풀어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영시켜야 될 텐데 유로화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달러 인덱스에는 유로화가 한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반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어쨌든 통화가 미국 쪽으로 몰리면서 신흥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좀 빠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은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 10일까지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KPA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자 9월 VIP 멤버십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날 제가 에코바이오 말씀드렸고 최대 효자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트 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추천드리는게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해버렸네요 7,500원에서 말씀드렸었구요 뭐 오늘자로 종가 9,000원인데 저는 8,900원에 전략매도하고 기가 막히게 매도사인 내자마자 9,95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9,950원 10%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괜히 매도사인을 들여서 아무튼 보시면 다시 9,000원으로 회귀를 했어요 이걸 보면 어쨌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려고 봤더니 아유 아직까진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또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갔다고 하면 또 물리는 거죠 그래서 늘 보면 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나방처럼 따라 들어갔다면 이 거래량 설거지에 당했을 거예요 뭐 10% 이상 수익이 대부분 아셨을 텐데 혼자만 여기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어떻게 될지 내 일을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자산을 잘 지키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 TNC 이제 매도사인 이후에 매도 못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8월 28일날 말씀드렸고 장중 이제 전자점 부근이다 보니까 강하게 하락하면 선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강하게 하락하지 않았고 9월 7일 오늘 기점으로 7% 오르면서 일단 제가 판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일단 급등하면 파시고요 지금 지금은 조금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게 바닥에서 또 반등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고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고 환경문제 때문에 아무튼 효성 TNC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팔고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댓글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메드팩토 있죠 진짜 말씀드리자마자 폭등해가지고 진짜 최대 수혜조가 될 뻔했는데 저는 너무 빨리 팔았어요 너무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아 8월 28일날 10만 2,900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바닥이 8월 28일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생각나네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종양학회가 19일날 있었고 이런 변종 표적항암제와 화학요법제 항체치료제 기존의 항암제를 탈피해서 암종양세포만을 타겟으로 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블록버스터급 단일신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이끄는 개인 맞춤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요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병형요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에 유럽종양학회에서 연구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10만 2,900원에 추천드렸었고 저도 사실 많이 들어갔었는데 12만원 거의 대충 눈으로만 봐도 20%죠 이걸 10%도 못 먹고 나오는 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어 참 이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도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오르고 나서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아무 때나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매도 타이밍 잡으시는 분은 저는 이미 팔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도 제 밥값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SK 커미칼 지금 8월 28일날 마찬가지로 저희 VIP 멤버십 추천 주셨습니다 393,000원 이었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 연해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벨 업이 완전 아예 그냥 보지도 못한 레벨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제약회사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고 어쨌든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호실적도 예상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선정한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개발에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위협으로 선정되면서 9월에 임상 착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93,000원 이었고 오늘 이것 종목도 물리셨다고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394,000원 인데요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급해야죠 근데 글쎄요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주식지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놓고 그냥 묻어 두시고 1년 동안 안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절대로 비꼬는 게 아니라 조급하면 지는 거고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을 보면 일단 롯데케미칼과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라왔어요 알테월젠, KB금융, 시젠 주산퓨어셀도 많이 올라왔는데 배터리 관련 주가 아무튼 좀 신재상 에너지, 배터리 좀 제가 보기엔 뜬구름이고 워낙 사이즈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지금 단기간으로 선권이 될 수 없는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급을 포인트를 잡으려고 잘 못 잡겠어요 한 가지는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보시면 기존의 서비스 업종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시장을 좀 한 바퀴 사이클을 돈 거거든요 사실상 LG 화학도 있고 SDI도 있고 한 바퀴 돈 거에요 그래서 다음 타겟이 비주류 업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음 또 대형주로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애매할 때는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7일 수급 마찬가지에요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뭐 회자릿수 이상 되는 거는 따로 없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한다는 내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이클의 마지막이 업종별 순환 사이클의 마지막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수급이 어디로 갈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82,000원에 전략 매도를 했는데 86,000원, 89,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5%에서 10%씩 꾸준하게 챙겨 가시면 글쎄요 내공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잘 따라와 주시고 잘 응원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늘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독자가 다 떨어져 나가면 방송을 접겠지만 단기간에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천천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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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